XSFM입니다. 작년에 언젠가 제가 스치듯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백신이 다급하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나라들 힘있는 순서대로 마구 가져가려고 할 수 있다. 아주 비윤리적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 자신도 어떤 열폐감을 가졌기 때문이었는데 결국은 모두가 나 살자고 남 죽게 두지 않을까. 이게 무슨 케이블TV 채널에 나오는 5분에 한 번씩 어느 지역 어떤 아이들이 힘들다 월 만원 이런 광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5분에 한 번이 뭐예요? 계속 연속해서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5분에 한 번씩 죽습니다라는 광고 멘트가 나오죠. 우리는 그걸 2분에 한 번씩 광고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TV 속에서나 만나는 저 사람들이 계속 기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내버려두는 쪽으로 합의를 하지 않을까 결국. 이런 열폐감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소환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제약회사 편을 함부로 들어주지 말고 사람들을 좀 우선시해라 이런 뜻이죠. 지금은 무거운 결정권을 지고 있지 않아서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옛날 정상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서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올랑드 전 대통령,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고든 브라운 전 총리 이런 사람들도 같은 내용의 서환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들은 특허 유예고 뭐고 백신 공공제 개념이고 뭐고 우리부터 막겠다 하면서 과다한 물량을 최근에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부국의 백신 민족주의 되겠습니다. 모습이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방역은 실패했는데 가진 힘은 있고 백신의 불안정성이고 뭐고 일단 막 미국의 경우 보면 국방물자법 이런 거 되는 대로 막 법을 적용해서 백신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맞고 있는 지금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져 나옵니다. 게다가 언론은 우리는 이제 막 일부 지역이 면역을 얻었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부주의로 죽어간 사람들의 곁에서 신었다고 기사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요 대한민국은 저 추접한 모습에 발을 담그지 않았습니다. 생산국가이지만 독점하려는 반칙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이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예의를 갖췄고 아직도 방역의 개개인이 계속 주인하고 있잖아요. 피해를 본 사회상을 잊지 않는 모습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물어 경제활종을 멈춘 적 없다 이런 자랑까지는 얹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진보 언론이 작년 한 해 종종 걱정하던 문제입니다. 백신 민족주의 함부로 꺼내들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러지 않자면 온 국민이 가급적 다 합의를 봐서 서로 조심을 해야 되고 극우가 나서서 선동하면 안 되고 정치권이 나서서 선동하면 안 되고 정권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지켜줘야 되거든요. 한국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론은 그게 못마땅해서 계속 모든 선진국이 상스러워졌는데 우리는 왜 상스러워지지 않나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 범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잘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뉴스 라운드 업이에요. 미국 얘기부터 하죠.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 데릭 쇼빈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데릭 쇼빈 이야기입니다. 한편 미국의 주요 도시들은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소유를 우려해서 주방위군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 재판이 올 봄의 미 정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라서 잠깐 살짝 얘기해드렸습니다만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에서 지금 평결이 나니까 대법원에서 많은 대도시가 주방위군 지원을 요청을 했더군요. 군대가 좀 와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LA 폭동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이 로드니킹 관련 재판의 배심원 절대 다수가 시골에 사는 중년 100인 남성이었던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이 평결을 냈던 배심원들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른 유색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래요. 잘 섞여 있는 편이에요. 이거 정해질 때도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한국에 사는 한국 국민들의 궁금증이 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스탑 에이전 헤이트 운동과 블랙 라이브즈 매러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국내에 그래요. 관련 방송을 준비 중인데 이 말씀만 드리죠. 오늘은. 평균적으로 제가 아무리 봐도 미국 사회는 한국 사회에 비해서 혐오의 폭이 좀 넓고 깊이가 좀 깊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언론을 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넓고 깊다면 더 많다. 나쁘다. 더 나쁘다. 아닌 건 꽤 괜찮죠. 예를 들면 성소수점 문제라든가. 그렇지만 심한 건 너무 심하죠.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러 시위 때 한인들 우르르 같이 나가 집회했단 말이에요. 스탑 에이전 헤이트 집회 때도 다른 유색 인종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들었습니다. 찌지리는 소수고요. 멀쩡한 시민이 다수입니다. 오늘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죠. 저더러 헤드라인을 뽑으라면 이런 뉴스들을 헤드라인으로 뽑을 테니까 저는 장사하는 능력이 없는 국장이 되겠죠. 저더러 헤드라인을 뽑으라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겁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정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이게 되게 시끄러웠는데 대법에서 결론이 났는데 어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반올 님이 반도체 생산 공장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2014년에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싸움이고요.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유해물질이 나온 공정과 장소를 공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반올림이 굉장히 오래 싸웠는데 사실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사고 현장부터 덮었다는 수준에서 보면 유해물질을 땅에 묻어놓은 미군보다 더 확실적입니다. 그렇죠. 삼성은 이걸 영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거부해왔고요. 2014년 노동부 그리고 2017년 1심에서는 공개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그러나 2018년 2심에서는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삼성은 산업통산자원부에 해당 정보를 국가 핵심 기술로 판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는 곧 국가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어디서나 당당하게요.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정부에서 이걸 수용하고 심지어 국회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서 정보 공개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법 개정이 정확히 삼성 때문이라고 모두가 말해요. 네. 그럼요. 나중에 저 미술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죠? 그럼 뭐. 법 개정이 그렇게 써있진 않겠지만.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측정 대상 공정, 부서 공정명만으로는 경정업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하면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판결문에 이 짧은 내용 요양만 들어봐도 박판교 변호사가 알려준 이 판사의 고민이 떠오릅니다. 법연구회 가서 겁나 물어봐야죠. 네. 이거 와플 생산 공정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법연구회가 아니고 진짜 반도체 생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포함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반도체 공정 겁나 공부해봤더니 이거 알려준다고 해서 대만이나 중국이 베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이에요. 작업 환경 측정을 해본 자료가 법원에 보고되는 게 영업기밀 유출이면 이 회사의 영업기밀은 곧 유해 환경이라는 논리도 도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요지가 그러했습니다. 유해 물질이 어느 작업에서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담고 있으니까 제품 생산과 관련한 영업비밀이다. 라고 했거든요. 삼성 측은. 그러면 국가의 가장 올바른 대처는 뭐죠? 그런 주장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 알았다. 그럼 그냥 일하고 계속 죽게 두어라. 인가요? 영업정지잖아요. 가장 맞는 방법은.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련한 법을 봐야 했어요. 검사 결과서를 내야 되고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에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봐달라 이거 아니에요. 삼성의 태도는. 아 모르겠고. 소송을 해서 시간 끌면서 반올림이 지치든 피해자 가족이 지치든 하게 하는 게 통상적인 전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7년은 온 거고. 그런데 결국 반올림이 7년을 버텼고 대법 판결이 뒤집어진 겁니다. 고법과 대법이 모두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산업에도 노동에도 모두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뭔가 포털 밖의 세상은 세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요즘은. 그렇죠. 한국의 언론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해외에 사시는 여러분. 국내에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들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싶으면 포털 뉴스밖에 안 봐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이 기사 말미에 변호사의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게 인상 깊더라고요. 유해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내는 데만 7년이 걸렸다. 그렇습니다. 첫 발이 이런데 그 다음은 또 얼마나 힘들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다음 보시죠. 강원 정선지역사배연구소가 1980년 사북항쟁 시기 국가폭력실상에 대한 조사보고회를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 기준으로 볼까요? 이 이야기는 또 하겠습니다만 누가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군인이 와서 잡아가서 고문했어요. 2021년에. 그러면 촛불들과 한 2천만 명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요.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북항쟁에 대한. 황인욱 연구소장인데요. 황인욱 연구소장은 해당 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 과거사정립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등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북 사건에 대해서 국가 주도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40대나 그 당시의 30, 40대나 예나 지금이나 직원들이 성질나는 파트는 똑같아요. 건강이 너무 나빠지고 노동조건이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이런 거에 항의했더니 어영노조를 만들었다. 그걸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2021년과 1980년의 사북이 달랐던 점은 신군부, 계엄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군대를 보내서 항의하는 직원들을 연행하고 고문했다는 차이가 있죠. 4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과와 구제로 가는 첫 발을 띈 겁니다. 아까 삼성 이야기해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주말에 이경영 문화기하고 먹는 얘기한 다음에 뉴스아카이브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아니다. 경우에 따라 내일 알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뉴스. 시티그룹이 소매금융산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시티은행. 그렇습니다. 시티은행 계좌 있으신 여러분들 공지 받으셨을 겁니다. 옛날에 ATM 수수료가 무리여서 많이들 발급받았죠. 그럼요. 그래서 그쯤에 취업하셨던 분들은 주거래 계좌가 시티은행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월급 통장으로 많이들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시티은행에서 앞으로 일반 개인 고객은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소매금융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비자금융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소비자금융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거든요. 한국에서는 단호사용단. 그게 일본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총 13개 국가에서 소매금융을 철수하고 앞으로는 부유층이나 기업 고객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부유층이나 기업 고객에 집중하겠다라는 타이틀이 시티은행 측의 보도자료로 경제지에 내준 것입니다. 아, 광고구나. 한국경제가 이 시티그룹의 보도자료를 낸 걸 제가 처음에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부유층의 자산관리, 기업금융에 집중적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싱가폴, 홍콩, UAE처럼 거액 자산가가 많은 곳에는 소매금융 사업을 남겨두기로 했다. 그래서 그걸 타이틀에도 이렇게 뽑은 거예요. 정리를 하면 어감은 너네 돈 없으니까 우리 갈게처럼 들리는 수준이죠. 사실 이건 별 문제가 아니고요. 디테일을 보면 시티은행이 10년 동안 용역비와 배당으로 본사로 보낸 돈이 3조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죠. 이것을 흔히 우리는 먹튀에 의한 국부 유출이라고 합니다. 경제진은 명색이 경제진인데 국부가 유출되면 눈이 붉어지고 이마에서 뿔이 자라면서 화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지난주에 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살짝 지나가다 말씀드렸지만 이자 제한법 최고 이자율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한국이 정부 주도로. 그간 한국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윤을 많이 내던 외국계 대부업자분들도 빠져나가고 있죠. 외국 금융업들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많이. 그게 IMF 이후에 들어왔던 일본 사채업자들. 그런데 자세히 뒤져보면요. 그래서 경제지의 뒷면들을 자세히 뒤져보면 인수할 때 들였던 비용에 대해서 서너 배씩 부풀려서 매각 비용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떠나는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회사진 키웠다 이거죠. 자세히 뒤져보면 그런데 흑자를 내서 팔아버리겠다는데 이거 외국인이라고 더 차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막을 방법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언론조차 관심을 안 갖는 건 저는 의아합니다. 직장을 잃는 노동자들도 많단 말이죠. 그게 시티은행이랬든 아니면 제이트러스트인가요? 일본계 대부업체였다가 매각되는 이런 업체들도 그렇고. 무엇보다 국부를 빼간다니까 이놈들아 알려줬으면 좋겠는 뉴스들을 알려드렸습니다.